하이델베르크 하이델베르크다 도시 전체가 관광객으로 가득하고 활기차다 대학 캠퍼스까지 버스가 들어오니 마치 대학과 도시가 한데 어우러져 있는 느낌이다 독일 최초로 설립된 하이델베르크 대학은 루프레이트 왕의 지시에 따라 설립됐다 처음에는 종교, 법학, 의학, 철학 등의 4개 학과로 출발했다 그동안 8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관록 있는 대학의 면모가 여기저기 보였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